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2023 K브랜드 베스트 브랜드 대상 최윤형 축하드립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창춘 2위로 나와주세요 어떤 친구가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짜잔 저희 심사위원분들께서 정말 공정하게 공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저한테 드롭게 주시면 됩니다 자 두두두두 어떤 친구가 될까요 네 효과하면 좋습니다 어 내가 될까? 내가 될까? 네 자 저희 대상 대상 받은 친구는요 21번 신나윤 군입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신나윤 군 신나윤 군 와 네 멋집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쁘지 상대완 네 이렇게 마드로기 네 마지막 점씩 있고요 네 네 너무 신나윤 군 아 너무 신나윤 네 네 네 네 네 네 1회에 20만원 상당의 시상권이 주어집니다. 이 시상권, 금액 20만원에 수상을 하실 분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첫번째 수상하실 분 석서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상 시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옆에 번주시면 됩니다. 다음 분, 두번째 분은요. 저희는 조윈경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피부가 좋으신데 아마 에스테틱 받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큐비 에스테틱 상, 마지막 한 분이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은요. 정타, 경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네, 같이 해서. 곽하니 원장님. 다음 시상을 위해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앞에 보시고. 곽하니 원장님. 곽하니 원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이, 현상에서. 잠시 후. 네, 숙박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중요합니다. 네. 저분은 화나신거 아니구요. 원래 말추가 좋으시니까 조금만 이해시세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만원에 수상을 하실 분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수상하신 분 석서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장 시상입니다,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옆에 서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 다음 두 번째 분은요. 저희 조민경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 분, 지금 수상하신 세 분은 같이 단체 파스틱으로 가겠습니다. 세 분. 네. 세 분. 네, 축하드립니다. inquis. 세 분은 모두가 막상으로 가을 수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센터가 중요합니다. 저분들 화나신 거 아니고요 원래 말투가 그러시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